입을 해둔 명국은 널 제자로 책봉하지 않았어. 주제도 모르고 포위만 사메! 거랜 피바람이 불겠지요. 그 싸움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하십니까? 전하!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지입니다. 숱한 자들의 거짓의 예언 가운데 왕자의 주인이 하고 있을 것이다.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접니다. 수요한 자르사 수요한 자르사 ShamKeeper 정확한 자르사 수리엔 삼성 글공원 수요한 자르사 수요한 자르사 수리엇